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바지락 조개 인데요 이거를 씻어서 바지락 보관도 하고 그리고 바지락 조개 볶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감을 좀 하는데요 소금물 좀 이렇게 파줍니다 약간 짭짤 할 정도로 얘들이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소금물 이렇게 탄 다음에 이걸 어둡게 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검은 봉지에 씻어 놓겠습니다 이게 저는 스텐 그릇이니까 그냥 이대로 비닐봉지만 덮어 놓는데요 만약에 플라스틱 뭐 그릇 같은데 담가 놓을 때는 스텐레스 수저 젓가락 좀 담가 놓으시면 해감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봉지에 담겨서 포장된 것은 자체에서 해감을 해서 포장을 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조금 감안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둡게 해 놓았을 때는 움직이는데 요걸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햇빛이 들어가면 얘들이 또 쏙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어둡게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치 들어가면 또 쏙쏙 들어가더라구요 해감은요 가능하면 이렇게 오래 시켜 주면 좋구요 또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다 소금을 넣고 또 한 번 더 치대 주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준 다음에 요 이거 금방 요리하실 거 아니면은 이대로 물에 좀 담가서 냉장고에 좀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는 동안에도 또 이렇게 해감이 되니까 요리할 때까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 두겠습니다 드실 것만 남겨 놓고요 또 남는 거는 이렇게 냉동 시켜 놨다가 국수 끓여 드시든지 뭐 국을 끓여 드시든지 하시면 돼요 요거는 좀 따로 냉동 좀 시켜 보겠습니다 기름을 조금 넉넉하게 둘러 주겠습니다 기름은 요 마늘이 어느 정도 있죠 자글자글 끓을 정도만 부어주면 돼요 저는 마늘을 이제 한 4알 정도를 좀 굵게 좀 다져줬고요 마늘이 이제 끓어올리려고 하면은요 가지락의 그 비린맛 이런 거 없애주는 데는 마늘과 그냥 고추면 되거든요 추 아니면 청양고추 좀 잘게 썰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고추 이거 한 봉지 5,000원 주고 사놓으면요 저는 한 2년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고추 몇 개만 이렇게 좀 부셔서 먹겠습니다 많이 넘 매우니까 저는 3개만 넣고요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씻은 소개를 배달오는 과정에서 조금 부서진 거거든요 냄새 맡아보고 싱싱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배달오다가 좀 부서진 소갠인데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올렸다가 마시면 꺼내면 돼요 살짝 이렇게 흔들어지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불을 조금 약불로 낮췄습니다 입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이 많이 오르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불 끄겠습니다 마지막에 대파나 쪽파 좀 잘게 썰은 거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깨진 조개 따로 제가 위에다 올렸거든요 살짝 요거 살짝 헌져내시면 돼요 따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체에 간이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양념은 따로 안 하시고요 그냥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안 벌리는 거는 빼놓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 양념이요 좀 이 자체 소금기 때문에 간을 안 해도 이게 좀 짭짤하기 때문에 간을 하시면 안 돼요 약간 짭짤한 걸 이렇게 잘 드시는 분들은 이걸 좋아할 맛입니다 근데 짠맛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일단 술을 넣고 좀 끓여서 술찜으로 해서 희석해서 드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는 약간 옛날 맛 뭐 짭짤한 걸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 그럼 좀 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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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